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보통의 여성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이 다가오면 부담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밀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기가 있는 여성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성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또 그 남성이 자신을 꼬시는 줄 알면서도 그런 관심의 제의를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고 본인도 싫지 않다는 마음의 여지를 남성에게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데이트도 즐기고 사주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등등 그렇게 계산적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남성 제의사항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남성을 잡아당길 줄 아는 바람기 있는 여성 이런 여성의 특징은 한 사람만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대면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것인데요. 남성이 많은 여성은 한 남성에게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 상담했던 분의 사주를 풀어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성향과 비슷한 명주입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서는 중년 여성 뒤에 동행하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남성은 밖에 두고 상담실에 혼자 들어선 중년 여성. 이 여성의 상담 이야기와 명식을 보면서 상관지명, 박관지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만 안됐습니다. 이 여성이 자리에 앉으면서 긴 머리를 뒤로 넘기는데 보니까 알록달록한 화려한 손톱이 눈에 띄었는데요. 외모를 어지간히 신경쓰는 듯 보였습니다. 이 여성분이 말하기를 저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실내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면서 눈 인사만 주고받다가 지금은 운동 후에 맥주잔을 부딪힐 정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애절한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빤히 쳐다보니까 뭐라도 들킨 것처럼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짓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며 자기 방어를 하느라 난리입니다. 지난달에 저 남자 부인에게 들켜서 저 남자 집안이 쑥대반시 되었답니다. 그 남자 부인이 개그품을 품으면서 아마도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남자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은 이 여자가 은근히 걱정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나 내년 중에 관제수나 망신살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비난받을 것이 없다면서 관제수는 왜 물어요? 관제수에 제대로 걸리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갑니다 했더니 남편복이 있는지 이혼할 팔자인지 등등을 걱정스럽게 중을 대더니 그제서야 눈을 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입술을 조금 내민 이 여성은 한참 동안 침묵으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연간 개수로 전혀 힘이 없는데요. 남편을 밀어내는 기운은 토기운인데 그 기운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 팔자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잘 수습하시라고 하면서 7월 이전에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했더니 여성은 움칠대더군요. 팔자에 있는 남편은 개수라는 물입니다. 이 물이 묘목에 앉아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약하면 팔자에 금이 있다면 금생수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팔자에는 쇠조갈이 하나 없고 물을 막는 토기운만 넘쳐나네요. 물인 남편도 약하고 이를 돕는 기운도 없는 구조입니다. 이 힘없는 물을 막는 토는 엄청 강한데요. 기, 미, 무, 술이 모두 흘기고 이 강한 토기운을 식신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상관은 한자로는 상하게 할 상, 남편관을 쓰는데요. 남편을 상하게 하고 밀어낸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앞의 사주처럼 남편기운이 약한데 상관기운이 강한 경우를 상관지명, 박관지명이라고 하는데요. 즉 남편을 상하게 하는 팔자, 남편을 박살내는 팔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모두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혹시 남편도 눈치를 챘느냐고 했더니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소리를 드는 저는 알면 큰일이 나겠지요. 부인의 한순간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6개월 이상 계속된 로맨서가 발견되면 수습이 안 될 거예요.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깨진 항아리로 살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여성은 재차 이혼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지도 물었는데요. 이때 저는 상관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팔자의 강한 상관은 활력의 요소입니다. 상관은 인생을 반짝이게 하는데요. 이것이 상관의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두번째 상관은 멋대로 가고 질서를 싫어하며 새로움을 좋아하거나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즉 집안에 남편을 두고 애인을 찾게 되는 꼴입니다. 셋째 내적 평화 대신 외적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외적 쾌락을 포기하고 내적 평화를 키우면 이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여자분이 알아듣기는 쉽지 않은 말이었지만 상담 방법이다 보니 하던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남자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했더니 잔뜩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너무도 쉽게 말씀하신다며 오히려 저를 흘겨보시더군요. 나가 놀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지요. 열렸으면 닫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코도 나란히 놓으세요. 6개월 동안 외출했던 걸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세요. 깔끔하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반드시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7월 이전에 남자 정리하세요. 올해 신축년은 상관운이면서 축술미 사명이 형성되고 7월 상관운, 8월 인신충, 9월 인유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을 분명히 말해줬는데도 이 여자는 못 들은 척 다시 방책을 묻습니다. 맨도는 질문과 답변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상당가라면 어떤 방편을 말해줄 수 있을는지요. 이 사주는 앞의 사주와 유사한 사주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앞의 사주와 같이 식상이 아주 강한 병화일간입니다. 이 사주의 분석은 궁성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의 기토 상관은 월간 식신궁에 있어 왕하고요. 시의 술토 식신은 시지 상관궁에서 왕해서 남편을 밀어내는 식상이 강합니다. 강한 식상의 기운을 빼주는 금재성이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식상은 관사를 밀어내게 됩니다. 뿌리에 있는 을목 인수가 생년에 있어서 식상이 관사를 치는 것을 말려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수가 월의 기축 식상은 조절할 수 있으나 일시에 있는 식상까지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식상이 이렇게 강한 중에 남편궁과 남편성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월지 남편궁에는 축토 상관이 있으니 파공이 되었습니다. 관살인 남편성은 드러난 것은 없고 축중개수인 안부만 있네요. 이 안부마저 술중정화와 암충되어 있습니다. 식상은 강하고 남편의 궁성이 깨졌으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주 주인공은 19살에 남자와 동거를 시작해서 24살에 결혼하고 같은 해에 이혼했습니다. 27살에 새 남자와 동거를 하였고 36살에 남자와 심각한 불화를 겪은 여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